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얘가 전략을 잘못 선택했어 지금 덱스는 그러니까 물론 질투심을 유발시킨다는게 굉장히 효과가 커 효과가 있긴 있는데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상대방에 따라서 그니까 덱스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세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격이란 말이야 근데 얘한테는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그 어떤 남자한테 호감을 갖냐면 약간 잘 웃는 남자 잘 웃는 남자한테 호감을 갖게 돼 있어 왜냐면 좀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잖아 서로 분위기가 어색할 수 있는데 덱스처럼 이렇게 잘 웃어주잖아 그러면 여자들이 좀 긴장감이 풀어지거든 근데 심지어 그 미소가 덱스 미소 봤지 심지어 미소가 예뻐 션션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심쿵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이 부분에서 오케이? 그러니까 막 멋진 척하고 네가 이제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호감이 가 근데 그 잘 보이고 싶어 그럴 때 막 멋진 척하고 뭐 허세 부리고 막 그런 것보다 차라리 미친놈처럼 한두 번 크게 웃어주는 거야 계속 미친놈처럼 계속 웃어봐 그런 그렇게 리액션 해주고 그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 알겠지 자 지금 슬기가 딴 남자랑 가는 걸 보니까 어때 약간 표정이 아까랑 다르지 아까랑 좀 다른 좀 약간 굳어있고 상기되어 있는데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거는 약간 그 불을 끼얹는 격이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이야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덱스한테는 그 전략이 조금 안 맞는 전략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약간 좀 자기는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스타일이거든 덱스가 자기가 살짝 자기가 살짝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좀 리드하고 싶어하는 그런 적인데 이 여자애가 너무 똑똑해 덱스는 너무 똑똑 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너무 똑똑한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뭔 얘기인지 알지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리드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너무 똑똑한 여자보다는 조금 살짝 맹해 보이지만 자기를 좋아해 주는 그런 여자를 원할 수 있는데 지금 얘가 서울대 출신이다 너무 똑똑해 덱스 입장에서 덱스는 UDT거든 군바리야 군바리 군바리 출신인데 서울대 출신이야 깔끔한 티셔츠? 깔끔한 티셔츠 같은 걸 좀 자주 입고 그리고 뭐 크게 막 부담스러운 악세사리가 있거나 그런 옷보단 약간 좀 댄디하게 색깔도 매칭 잘 시키고 약간 좀 핏도 잘 살고 헤어스타일 옷 스타일 여자들이 봤을 때 뭔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만 장착하고 있네 여자들이 봤을 때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이 덱스에게 호감도를 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근데 이제 덱스 성격을 좀 보고 전략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얘도 너무 예뻤어 너무 예뻐가지고 전화번호 저기 해가지고 어 맨날 찾아가고 아침에 출근할 때 같이 버스 타고 막 맨날 전화하고 막 그렇게 한 번 차단 따온 적 있고 또 한 번은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또 아 뭐가 좀 마음이 꽂힌 거지 편지를 내가 한 300통을 썼어 나중에 그 학교에 나는 하도 답장이 안 오길래 이상해 가지고 학교에 가봤더니 그 300통이 그 우편함 있지 학교 학과 우편함에 그냥 터질듯이 꽉 차 있더라고 이런 미친 짓이다 덱스가 봤으면 이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을 것 같아 그치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선을 잘 지키고 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바로바로 노출시키면 안 되거든 얘가 이제 자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는 그런 모습을 너무 과하게 노출시키면 안 되는데 첫사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이게